워글의 앨범 깡! 엘씨티 태용 앨범 한 번 사봤습니다. 이거 한 번 까볼게요. 아 예쁘게 깡이 길렀구만. 아 찬장. 저는 이거 알라딘에서 19,300원에 구입했습니다. 일단 포토북부터 볼게요. 쭈골미. 그리고 CD. 태용이 옆모습. 이 CD 케이스가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런 신발 같은 게 있어요. 이것도 포토북 같은 개념인가봐. 그리고 이거 가사집일 것 같은데? 이것도 약간 조그만 포토북 같은 건가봐요. 오 멋있다. 그리고 스티커 이렇게 두 개. 짜잔! 엽서! 짜자잔! 태용이의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. 태용이 항상 이렇게 빽빽하게 편지 써주더라. 그리고 짜잔! 요렇게 짜자잔! 아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. 너무 귀여워. 약간 포켓몬 카드 같은 느낌. 자 그리고 마지막 포카. 요렇게 한 장이 들었는데요. 색! 짜잔! 어머머.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요렇게 태용이가 나왔습니다. 와 나 이것만으로 입이 만족이야 진짜.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컴백한 태용 솔로 앨범 깡! 끝!